안녕하세요. 저는 개문대학교 일질학번 전정학부 재학중인 김우정 순장입니다.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냐면,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전국시맨 여러분, 이 노래를 듣고 정말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향해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눈을 뜨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